매일 밤 11시 타임 딜. 클릭 클릭 클릭하세요. 매일 밤 11시 타임 딜. 이제는 노트북 산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나 그램 사. 대한민국을 평정한 LG전자의 그램 최고급형 모델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우선 그램 하면 기대하시는 게 무게죠. 이 제품은 995g 밖에 되지 않습니다. 제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볍게. 이거는 아 알아 하실 거예요. 근데 심지어 얘는요. 배터리 충전 시간까지도 정말 늘린 제품입니다. 무려 한 번 완충 시에는 23.5시간 그럼 24시간 하루를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휴대성이 좋은 제품이라는 거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랑합니다. 심지어 이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 화이트의 깔끔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죠. 남녀노소 사랑하고 또 어디에 TPO에 상관없이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는 예쁜 디자인. 그래서 나 그램 들어.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런데 이렇게 얇고 가벼우면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내구성에 그런 걱정까지 내려보실 수 있게끔 밀리터리 스탠다드의 그 기준까지 다 통과했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심지어 이 제품은요. 화면이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요즘에는 동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인데요. 자 화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엄청 크죠? 초슬림 베젤이에요. 제 손가락 보이시나요? 거의 베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 하나 보시더라도 진짜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.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으세요? 어머 만질 것 같지 않으세요? 이게 바로 FHD. 심지어 LG전자의 IPS 패널 색 재현도도 96%까지 늘렸습니다. 그래서 영화 보시면 주연 보이고 조연 보이고 옆에 있는 사물까지 보인다니까요. 심지어 이 제품은요. 키감까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요. 터치패드까지 활용성이 정말 좋습니다. 그럼 이쯤되면 성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. 자 보이시죠? 8세대 인텔코어 i5 프로세서. 심지어 512GB SSD의 빠른 성능까지. 여러가지의 퍼포먼스를 하시더라도 버벅이지 않는 성능을 또 자랑합니다. 키보드 하나만 더 자랑드릴게요. 키보드요. 요즘에 불 나오는 거 있던데. 네 맞습니다. 백라이트의 LED까지.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내가 작업을 하는데 이 백라이트의 불빛으로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것까지. 이래서 LG그램은 대한민국으로 평정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얇고 가볍습니다. 확장성.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HDMI 단자. 최신의 USB 3.1. 여기서 끝나지 않죠. 반대편의 USB 3.1의 최신 버전. 그리고 마이크로 SD까지. 원하시는 확장성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도 가능하겠다는 생각 드시죠? 이쯤되면 아 이거는 집에 북바계장처럼 놓고 쓰는 게 아니다. 휴대하기 좋고 배터리 성능까지 좋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그램이라고 한다면. 네 대한민국은 왜 평정했는지 아실 겁니다. 그램으로 최고급형 모델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